장국움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국에 쌀움미를 넣고 쓴 죽인데요. 소고기를 다지고 표고버섯, 서기버섯, 늦다리버섯, 파를 채썰어 모두 합하여 가진 양념으로 주무어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쌀을 불려서 동강나게 굵게 간 쌀움미를 넣고 쓴 죽을 장국움미라고 합니다. 전복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복을 얇게 썰어서 참기름에 볶다가 쌀을 넣어 다시 볶은 다음 물을 붓고 쓴다. 조선요리 조자미상 1970년 211페이지 전복죽이고요. 원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고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남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예를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번영문 재료 전복 1개, 쌀 1호, 참기름 15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예를 전복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조리법 1. 전복은 소금으로 비벼서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넣는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예를 전복과 함께 볶는다. 3. 물을 부어 쌀이 잘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다. 조리기기는 냄비입니다. 7. 그러면 그의 쌀은 깨끗이 씻어 주시는군요. 6. 절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 엽 1950년 때고요. 철민족, 기자면, 노화반, 소화반, 독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일 재민요술 원문 강수년, 유령수, 대작제, 내병추세, 여소지대, 종영억건연중, 경내여추조대, 절단, 절자팡기, 파걸발, 정리중지, 기류발진, 하저음지정석상, 박산영랭, 내산물령상점, 대성욱, 거치, 수줍상자, 별작화교, 현이불리, 농촌일작득, 시연, 이속병분, 수침, 중록, 저면종, 이수향, 파기통내, 영균여호두, 간취균자, 숙중, 복권, 수줍탕자, 조리록출, 별작화교, 심활미, 뜨기루월일정 번역문입니다. 밀가루를 되게 반죽하고 많이 치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늘기를 새끼손가락 반하게 치댄다. 마른 밀가루 속에 겹겹이 쌓아놓고 다시 젓가락 크기가 되도록 치댄다. 이것을 자르는데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시루 속에서 찌는데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히고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자리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 보관한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으면 단단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번 만들면 시비를 둘 수 있다. 부으면은 좁쌀을 지에 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내어 밀가루 속에 넣어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물에 콩만하게 만든다.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쓸 때에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부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다. 1개월을 둘 수 있다. 조리법 방법 1. 철면조 1. 밀가루를 되게 반죽하고 많이 시대고 부드럽게 만든다. 2. 크기를 가지런하게 잘라서 굵고 가는 길을 새끼손가락만하게 치댄다. 3. 마른 밀가루 속에 벽겹이 쌓아넣고 다시 젓가락 국기가 되도록 치댄다. 4. 삼의 반죽을 바둑돌 모양으로 자른다. 5. 키질하여 밀가루를 털어내고 시루 속에서 찐다. 5. 김이 오르고 뜸이 다 들면 그늘의 깨끗한 자리 위에 내려놓고 얇게 펴서 식힌다. 6. 비벼서 흩어놓아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한다. 6. 자리에 담아서 높은 곳에 걸어놓는다. 쓸 때는 물을 끓여 삶아서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만들어 부어서 부으면 단단하게 하여 달라붙지 않는다. 겨울에 한번 만들면 시비를 줄 수 있다. 9. 방법 2. 부으면 1. 좁쌀을 지혜밥으로 쪄서 물에 담갔다가 즉시 건져낸다. 2. 접살밥을 밀가루 속에 섞어 넣는다. 3. 키에 넣고 까부르며 손으로 주물러 모두 뇌콩 만하게 만든다. 4. 크기가 고른 것으로 가려내어 쪄서 익히고 햇볕에 쪄 말린다. 쓸 때는 반드시 물에 끓여 삶아서 조리로 건져내고 따로 국물을 만들어 붓는다. 조리기기. 키, 시루, 자리, 자루, 조립 입니다. 조개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조개합수프 원문 5. 재료 6. 조개살 1호, 우유 1호 반, 파 조금, 조개 끓인 물 1호 반, 소금 조금, 호초 조금,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를 물에 삶어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을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넣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넣고 끓여가지고, 체에 받쳐서, 직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한 후, 정쾌한 후,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호초를 넣고 잘 맞도록 하고, 썰어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이나리를 정확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나니라. 권영문입니다. 재료, 조개살 1호, 우유 1호 반, 파 조금, 조개 끓인 물 1호 반, 소금 조금, 후추 조금, 모시조개나 혹은 부전조개, 부산 부전에서 생산되는 조개를 물에 삶아 익은 후에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을 제거합니다. 우유를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넣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넣고 끓인다. 그런 후에 체에 받쳐서 직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후에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이 잘 맞도록 한다. 그런 후에 썰어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모시조개나 부전조개를 물에 삶아 익힌다. 2. 조개살을 꺼내서 검은 것은 잘 떼어내서 잘게 썰어넣고, 국물에는 파를 대강 썰어넣고 끓인다. 3. 체에 받쳐서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우유를 잠깐 끓여서 함께 섞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간을 잘 맞춘다. 4. 썰어놓았던 조개살을 넣고, 미나리를 5분 길이씩 잘라서 넣고, 잠깐 다시 끓여서 먹는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를 다져 맑은 장국을 끓이다가, 불린 쌀과 좁쌀을 넣고 쓴 죽을 조죽이라고 합니다. 운언자료 1. 조선요리제법 방식령 1934년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식령 1954년 운언자료 1.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1. 청조 1. 고기 40문 1. 백미 1. 백미 1. 백미를 불리고, 조를 정하게 씻고, 고기를 잘게 이겨서 함께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죽을 수단이라. 매조 1. 매조 1. 매조 1. 상등으로 죽을 쑤어서 우유를 넣고, 설탕을 뿌려 먹만이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1. 재료 1. 청조 1. 고기 40문 1. 백미 1. 백미를 불리고, 조를 깨끗하게 씻고, 고기를 잘게 이겨서 함께 넣는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죽을 쑤다. 매조를 상등으로 죽을 쑤어서 우유를 넣고 설탕을 뿌려서 먹는다. 맛이 매우 좋다. 조리법 1. 백미 불린 것, 조 씻은 것, 고기를 잘게 익힌 것을 함께 넣는다. 2.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죽을 쑤다. 매조를 넣어 죽을 쑤고, 우유와 설탕을 넣어 먹으면 맛이 좋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원원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족 차족 한옥 쌀 반옥 소고기 조금 간장 적당히 1. 차 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 가지고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먹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수라 3. 매 좁쌀 아주 좋은 것을 잘 찌어서 깨끗이 씻어 4. 죽을 쑤어 가지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넘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번영문 재료 조 차조 한옥 쌀 1분의 1옥 소고기 조금 간장 적당량 1. 차 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 가지고 물에 담가 불려 가지고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먹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수 있다 3. 매 좁쌀 아주 좋은 것을 잘 찌어서 깨끗이 씻어 4.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조리법 1. 차 좁쌀과 백미를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고기를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먹다가 쌀과 좁쌀을 한 대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쓴다 3. 매 좁쌀을 잘 찌어서 깨끗이 씻는다 4.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먹는다 식성에 따라 우유와 설탕을 쳐서 먹을 수도 있다 4. 죽을 쑤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고 설탕을 쳐서 5. 전순이 1460년 속미 면 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5. 임원신육지 부양지 서유부 19세기초 속죽방 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5. 문헌자료 1. 식료찬요 6. 치 비위 허약 구토 불화식 점가리수 송미사합 백면사량 7. 반화영균 자작죽 공심식지 매일일보 극양 신기화위 6. 소화기능이 허약하여 구토가 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7. 점점 몸이 여의고 초췌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8. 좁쌀, 뇌홉, 밀가루, 뇌양을 고루 잘 섞은 다음 9. 죽으로 끓여 공복에 먹는다 10. 매일 한번씩 먹으면 신장의 기운을 매우 잘 기르고 10. 위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조리 법 9. 좁쌀, 뇌홉, 밀가루, 뇌양을 고루 잘 섞는다 10. 죽으로 끓인다 10. 죽으로 끓인다 10. 죽으로 끓인다 10. 운원 자료의 식류 찬용 10. 주의 양신기, 송미 반죽, 임의 복지, 여견 비위 요토 10. 번영문 10.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 11.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들어 임의제를 복용한다 11. 나머지는 비위 요토 문에서 서술했다 11. 조리법 12.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든다 12. 문원 자료 3 식류 찬용 12. 면문 12. 치적백니, 면호, 송미죽, 북방천비 134복 134복 14. 번영문 15.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 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15. 밀가루를 볶아 좁쌀죽에 약 숟가락만큼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복용하면 그친다 15. 조리법 15. 밀가루를 볶는다 16. 좁쌀죽에 볶은 밀가루를 섞는다 16. 문원 자료사 16. 찬용 16. 원문 16. 치소아중설 16. 송미 16. 짝주포 16. 번영문 16. 소아가 혀 밑에 16. 혀 같은 분삭이 생긴 것을 치료하려면 16. 좁쌀로 죽을 만들어 먹는다 16. 조리법 16. 좁쌀로 죽을 만든다 16. 문원 자료 5 16. 임원신력지 보양지 16. 원문 16. 시비위기 약허 16. 구토 16. 불합 16. 점가리수 16. 송미사합 16. 정도 16. 반 백면사량 16. 명균 16. 자작죽 16. 공심식지 16. 일일일복 16. 극양신기화위 16. 번영문 16. 번영문 16. 또다른 방법 16. 비위의 기가 17. 허약하고 17. 구토하고 17. 음식을 먹을 수 없고 17.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치료한다 17. 좁쌀 내업을 깨끗이 잃어 17. 흰 밀가루 4냥에 골고루 버무려 17. 끓여 죽을 순다 18. 공복에 먹는다 18. 하루 한번 복용한다 19. 신장이 귀를 고여암하고 19. 위를 조화롭게 해준다 19. 조리법 19. 1. 좁쌀 내업을 깨끗이 잃어 19. 흰 밀가루 4냥을 골고루 버무려 19. 끓여 죽을 순다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z зан 19. 그 penalties 19. motherfucker 19. 족순쥑 19. 족순중 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 college 19. 어린생 족순을 껍질째 30. 뜨물에 푹 삶아 20. 구졸 껍질을 벗긴 다음 썰고 쇠고기를 얄박하게 썰어 양념하여 죽순과 함께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는 중에 쌀을 넣고 순죽을 죽순죽이라고 합니다. 죽, 엽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댄잎과 석고를 물에 달여 우물을 따라 맵자를 넣고 끓인 죽을 죽, 엽죽이라고 하구요. 지갈, 청심, 헤어레이 약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지, 황,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왕, 찹쌀, 우유, 꿀 등으로 쑤는데 먼저 생지왕을 잘게 쑨 것을 찹쌀과 함께 푹 구워서 거르고 여기에 우유와 꿀을 넣어 잠깐 동안 쓴 것을 지, 황, 죽이라고 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2. 농정, 회유, 최한기 1830년경 3. 임원심, 육지 서유구 1835년경 4. 식료, 찬유, 전순이 1460년 이렇게 되어 있구요. 문원자료 1. 산림경제 원문 지, 황, 죽, 절, 지, 황, 이, 합, 후, 탕, 비, 여미, 동, 하, 관, 중, 선영, 소, 이, 합, 밀, 일, 합, 동, 초령, 향, 호, 죽, 식, 시내, 하, 동, 자, 취, 할, 식, 지, 대, 능, 화, 혈, 생, 정, 번영문 지왕죽은 지왕두옥을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 쌀과 함께 동이에 넣어두고 먼저 우유 두옥과 꿀 한옥을 약간 끓여서 향기가 나게 해두었던 것으로 지왕죽을 먹을 때에 함께 넣어 다려서 뜨겁게 해서 먹으면 피를 화하게 하고 정력이 생기게 한다 신은지 조리법 1. 지왕 두옥을 썰어 둔다 2. 물에 지왕을 끓이고 쌀과 함께 동이에 넣는다 3. 우유 두옥과 꿀 한옥을 끓인다 4. 이와 삶을 함께 다려서 넣는다 절의 기기는 동이입니다 은원자료 2. 농정회요 멍멍 10월 4. 생신 지왕 10여근 도즙 매즙 1근 이백밀사량 오성 고수저 봉오지 매자죽 삼합 입지황고 이삼전 소유소허 식지 자음윤패 번영문 10월에 신선한 생지왕 열 10여근을 가져다가 찌어 즙을 낸다 즙 한금마다 백밀 내냥을 넣고 오래 끓여 지왕구를 만들어 좋은 종이로 봉에서 보관한다 죽 삼합을 쓰는데 지왕구 2개에서 삼전과 연유를 조금 넣는다 이 죽을 먹으면 음기를 돕고 폐를 부드럽게 하는 자음윤패 작용을 한다 조리법 1. 생지왕 10여근을 찌어 즙을 낸다 2. 생지왕 즙 한근에 백밀 내냥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 지왕구를 만든다 3. 지왕구에 연유를 조금 넣고 죽을 씁니다 죽 삼합을 쓰는데 지왕구 2, 3전이 필요하다 조리기기는 종이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원문 대능리혈 생중 지왕절 2합 여미동 입관중 자지 후숙 이소이합 밀일합 동초향 입죽 내 제자 숙지 구선 신은서 번영문 지왕은 피를 맑게 하고 정규를 깨끗게 생기게 한다 지왕 두옵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죽을 끓인다 다 익으면 소유 두옵과 꿀 한옵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아 죽에 넣은 다음 다시 끓여 익히면 먹는다 구선 신은서 조리법 지왕 두옵을 잘라 쌀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끓인다 소유 두옵과 꿀 한옵을 같이 향기가 나도록 볶는다 볶은 소유 꿀을 일의 죽에 넣고 다시 끓인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문원자료사 신루찬료 원문 치조산복 중어혈 급파혈결통 허손무력 생지왕즙 삼합 생강즙 일량 갱미 삼합 자족임수 하생지왕강즙 교균 공신복지 번영문 처음 출산할 때 뱃속에 어혈이 뭉친 것과 아랫배의 덩어리가 뭉쳐 아픈 것과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지왕즙 삼합 생강즙 한양 맵살 세냥을 준비한 다음 맵살로 죽을수되 3. 익으려고 할 때 생지왕즙과 생강즙을 넣고 고루 섞어 공복에 복어 간다 조리법 1. 맵살 세냥으로 죽을 만든다 2. 익으려고 하면 생지왕즙 삼합 생강즙 한양을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진군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진군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살구를 넣고 흙순축을 진군축이라고 합니다 4. 살구를 불린 쌀에 같이 넣어서 흙순축을 진군축이라고 합니다 4.त인 일환 4. 대규모 5.rzy迷해 6. 상대